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호그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일단은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락 낙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하락세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어제 우리 시장도 코스닥이 3% 가까이 빠지는 양상이었고 환율이 1,200원을 결국에 넘어갔습니다. 너무 왔어요. 작년도 레인지가 어떠냐면 1,082원에서 1,198원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평균은 1,144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 이상 상승한 상황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원달리 환율이 상승이 되잖아요. 그럼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나가죠. 환차선 때문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1,200 돌파한 게 사실 우리가 2016년도 신흥국 금융 불안하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 외에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위기가 있을 때 환율이 올라가는데. 어저께는 또 정부 당국에서 잠깐 구두 개입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잡았는데 이거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잡는데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수출이 좋잖아요. 수출이 좋고 지금 이렇게 되면 환전 수요가 좀 올라가면 오늘 좀 어떻게 저것이 그래프가 꺾일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지금 이거의 근본 원인이 미국 긴축 시계를 지금 빠르게 조정이 되고 있고 사실 긴축의 금리 인상 얘기 하나만 나와도 되는데 대차대표 축소 이런 것까지 다 나오다 보니까 사실 미국 시장도 지금 소화불량이 걸린 거예요. 이거 딱 체해갖고 그래서 예상보다 빠른 이런 금리 인상들이 굉장히 영향들을 주고 있는데 확실히 이번에 느낀 거는 외국인 자금 이동은 한국 금리보다는 미국 금리에 더욱더 민감화되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 자산하고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서 거기를 가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이 환율이 상승을 될 것이냐. 더 올라갈까요? 이게 이제 우리 관심의 초점인데요. 지금 다들 보면 15원에서 20원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아니다. 이제 이거 잡을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사실 앞으로 금리 인상 1, 2개월 전까지는 강세가 지금 굉장히 이게 막 치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지금 1, 2월 달이기 때문에 추가 강세가 더 강해지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불확실이 해소되면 달러 약세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시적 현상이다.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2, 3달은 우리가 참고 넘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거나 1,250원이 저는 상방에 저지선으로 볼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1월에. 1월에 보면 1월 11일 날 제롬 파월이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하는데 저기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면 큰일 나죠. 그다음에 1월 12일 날 소비자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저기가 진짜로 강한 숫자가 나오면 금리 인상 오르는 거에 정당성을 더 부여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고용이 간 상태로 보이지고요. 주간 실업 수당도 지금 잘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일 날 하여튼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난 10월, 10월, 11월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용 지표들은요.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바로 직전에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숫자들이 좋아지는 거는 계절적 요인을 빼야 돼요. 크리스마스 연휴 때에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1월 14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를 하는데 금리 인상 지금 굉장히 유력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부분들이 좀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큰 파도죠. 1월 25일에서 26일 날 FOMC 경례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사실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한다면 블럭 가웃이 되니까 이제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블러드 총재가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음 주 초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건데 이런 환율 변동에 영향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튼 우리가 조심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잘 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1,200원을 찍었습니다.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를 마감하긴 했는데 오늘 또 다음 주까지 어떤 추이를 외국인들이 보일지도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